출발 10분 전입니다 지금 선우는 브루나이 남기됐습니다 방이 졸릴게요 20분 남았어 라보라에서도 바닷가에서 놀았잖아 바닷가 아저씨 나왔어 잘했어 아무튼 왔어 아저씨 진희도 맛을 표현해야 돼 왜? 맛있는데? 맛있는데 꼬마들 먹지마 아빠랑 엄마만 먹을게 상큼해 아메리칸 블랙버스 계속 커피 나오니? 안 나오겠다 모르죠 임선희 솔직히 말하면 한국 없이 당기는 거 막 먹고 싶다 이런 거는 없어 내가 워낙 한국에서도 김치 잘 안 먹었잖아 근데 그렇게 막 지금 지금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냥? 응 어어 여기서도 이렇게 먹고 웨스턴 스타일 나는 좋아해 아메리칸 스타일 얄미워 진희들은 뭐 먹고 싶어? 집에 가면 제주도 나 집에 가면 지금 먹고 싶은 거 그냥 말해 제주도 가면 지금 먹고 싶은 거 말해 제주도 가면 제주도 가면 라면 여기서 라면 먹을 수 있잖아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아빠 먹고 싶어 아빠는 라면은 아니고 김치 제주도 김치 제주도 삼다수 제주도 김치 흰쌀밥에 삼겹살 삼겹살 땡 쌈 싸서 해결한 겁니다 어떠한 착각함을 가지고 할까요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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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핸드폰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오Save 저 공욕은 처음부터가 이거네요 돈이 어쩔 수 있겠죠 아 맛있다 아 뭐 면세 나라 보안에서 먹는 초콜릿이 좀 더 맛있는 여기는 초콜릿이 되겠어 초콜릿하고 쑥감마 아 그 한국보다 더 싸 으 아 아따빠 아따빠 에헤헤헤헤 까아 으 으 으 아 하나도 없어 호동자, 땡큐 포 땡큐 포 에브리띵 내가 한참 탔어 어때? 김치 먹을만 해? 먹을만은 해 돼? 이거 쌈장 맛있지? 이거 쌈장 이거는 근데 저거 쌈장 뭐 넣어? 이거는 이게 차 와 맛있어? 응 너무 맛있어 우와 우와 하나도 이거 국물 좀 먹어봐 음 음 김치 두개 살꺼겠다 하나 더 살았다 다 살았다 은선이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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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김치 장난한다 맞아 김치 김치 공포의 맛 이게 김치맛으로 알았구나 이제 나 옛날부터 이거 먹어 빨리 인사 인사 사람들 승객들 괜찮은디다 지금 비상사태도 괜찮은디다 조심히 있으세요 조심히 있으세요 비됨 피이이이이이ąd 피이이이이이ho 피이이이이이 smo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